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참 많은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다가가기 힘든 사람 다가가면 가시로 막 찌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슴도치 증후군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고슴도치 증후군 딜레마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 또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고슴도치 같은 놈들도 있다는 거죠 옆에 한번 친구 보시겠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고슴도치의 모습과 같아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늘 마음에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겉으로 봤을 땐 왕의 모습 평안한 모습이었지만 사울은 항상 끊임없이 마음가운데 전쟁을 하면서 시기하면서 또 질투하면서 또 때로는 분노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왜 맨날 전쟁을 했나 마음속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도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투덜거렸다 언짢았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언짢았다는 얘기는 기분이 상했다라는 말의 의미보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많이 받는 걸 보니까 저 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고 호응을 받는 걸 보니까 이제 나 말고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울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했다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왕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로 결정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죠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말을 보세요 사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환호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따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런 오해를 사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것도 단순한 얘기지 사울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호받을 때에만 오를 수 있다는 그 내면의 생각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보다 박수를 많이 받게 되는 걸 보자마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 자리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버리실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의심이라는 것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목했다 계속 봤다는 얘기에요 옆에 있는 친구를 째려보세요 계속 봤다는 얘가 뭘 하는지 그런 사람 무섭잖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것처럼 사울이 이 오해가 생긴 이후부터 사울의 모든 시선은 다 다윗에게만 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에 사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 아 이놈이 나를 제끼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주 사람이 영혼과 사울의 영혼과 사울의 정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16장 15장 17장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사울은 나갈 때마다 전승했었던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중에 하나였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리기 시작했을까 그 출발은 우리 맨 처음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는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계획했었던 일들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사단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지금 겪는 일들에 대해서 뭐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지금 겪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하는 것 서울과 같이 병들어가는 영혼 병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나는 왜 이런 상처를 받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할까 나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단순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식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엄청난 박수와 한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에게 더 많은 축복이 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서 자기보다 더 무언가 잘하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이다 라고 만약에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을 격려해주고 다윗이 더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됐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윗보다 사울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왕으로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오해를 다윗을 향한 분노로 끄집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이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너희는 모른대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고 이끌어주심이고 함께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을 아프게 할 때도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한결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 제자들 우리 학교의 일들 선생님 개인적인 일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20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미끄덕은